지금까지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새벽에 제주도와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또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는 50에서 10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에는 강풍이 내륙에서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과 겹치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닷물이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종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이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부산이 22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전 해상에서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